대체로 다 faküg다 결국for 시간이 잘 됐어 진짜 다 봐가지고 이제 곧 그러세요? 다 왔어, 이제 애들이 이제 바로 어디로 왔어요 빨리 내리고 싶어 가 가셨엉! 가자! 얘들아! 여기 안에서 가만 서술한다고? 아니, 여기 생겨가지고 어, 이리 몰려왔다 동생들 오늘 와가지고 서울에서 왔어! 서울! 서울! 우리 그때 전국 삼계탕 왔어! 일단 얼른! 저희는 뭘 할지 미션을 주세요! 뭘 드냐면 일단 그걸 내고 줄게! 얘들아! 너네들 요리를 안 해봤지? 뭘 하려는 거지? 도와 드릴까요? 도와 드릴까요? 도와 드릴까요? 한 숫자 잘 먹으려면 상추 바트에 있거든! 바트 따올까? 도와 드릴까요? 갔다! 얘들아 가보자! 레고! 얘들아 작업복으로 갈아입어! 아니 얼른 와요! 오늘 밥도 못 먹겠네 아주 그냥! 아이고 그냥 아주 그냥! 이현 씨 오늘 일 당이나 받아가 갔어! 아따! 왜 이렇게 모다 함 당겨! 오늘 일하는 잡포들이 오늘 진짜! 오늘 내가 일 다 하게 생겼어 아주 그냥! 아까 언니 솔직히 우리 아까 지금 놀러 왔어! 나 너무 행복해 요즘! 왜? 나 솔직히 그냥 마음이 행복해! 살아봐라! 언니가! 언니가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줘! 진짜? 살아봐라 살아봐! 하루 이틀 행복하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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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 상추 어디 있어? 너? 상추! 나도 몰라? 야! 나도 사 먹어! 이거 대파! 우리 대파! 대파도 구워 먹으면 맛있어! 대파 먹을래 너? 응! 아! 본심은! 그렇지! 아니 근데 상추가 어딨다 형? 상추! 상추야 어딨니? 이 여자가 있다 있다 형! 야! 배 쭈러도 먹을래? 어! 좋아요! 하나 뽑아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뽑는 거야? 뭐라고? 가봐! 통대로? 통대로? 원래는 이렇게 칼을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아 이거 맞아? 확실히 해야지 해봐! 확실히 피해가 할 수 있으니까 해봐! 배추기 싸먹게! 이거 맞아? 어! 일단 해봐! 통으로 자꾸 틀을 해! 벌레 없지? 아! 진짜! 아! 진짜! 너! 야! 아!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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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밥 안 먹을래 오늘? 진짜! 아우! 이렇게 부들부들 따라와 진짜! 아우! 진짜! 박식이야! 아우! 박식! 뭘 다 해놓은 거야! 됐어! 뭐야? 왜 다 뽑아봐! 뽑으래며! 뽑으래며! 아! 뽑으래며! 아니 비틀라고 하니까 왜 다.. 잠깐만! 뭐야! 아! 뽑으래며! 아! 뭐야! 아니! 뽑으래며! 아니 밥 주지 말래 너는! 너는 밥 못 먹어야 돼! 아니야! 이거 뽑으래며! 이거 아니야? 여기! 그러면은! 이거 옆에 걸 해봐! 그러면 달라가! 스크럽들이 안 돼? 아! 아! 어떡해요? 너네 둘은 굶으면 되지! 뭐가 뭘 어떡해야! 얘들아! 가자! 이렇게! 자! 들어! 아! 근데 이 자식이 어렵네! 이게 막상 하니까 다르긴 하네! 그렇지! 어렵지! 내 마음을 알겠지! 여기 칼이 있지! 네! 칼로! 오! 오! 잘하네! 해봐봐! 해봐! 해봐! 자! 먼저 해볼게요! 버전! 배추 이거 자르는 거! 기현이가 든 칼은 녹슨 칼이야! 뭐야? 상관 없잖아! 아니 상관 없잖아! 아니 상관 없잖아! 다 쓰라고 있는 거 아니야? 녹슨 칼을 써! 기현아 무서워! 아니! 아니 보통! 아니 보통 저기 하잖아! 이만짝! 다 깨끗하잖아 보통! 갈게요! 이거 자르죠? 응! 아니 언제까지 썰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에 썰어요? 오! 이렇게 쳐야 되네! 그렇지! 그거야! 쳐야 되네! 그래서 노란 알배추 꺼내는 거야! 응! 안에서 알배추! 어! 그때 거는 빼고! 버리고! 잘하네! 그렇지! 잘하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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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물 안 나와? 멀었는데? 손 씻어야 되는데? 아우 진짜! 아 나 좀 닦을 때지! 기집애야! 니 기집애야! 이 시술아! 야 이거 이 정도면 됐죠? 갖다 해드라! 이제! 고고! 언니 여기 아까 부셔야지! 언니가 탈 수 있으면 제가 이거 닦을게요! 이거? 네! 이거는 어차피 녹약이 안 퍼가지고 그냥 알았지만 눈이 어디서! 상추 대신 옆에 배추 먹는 게 없대! 그래야 되겠지! 어 그래자! 상추 샀어? 안 샀어! 저거 몇 장 있는 거 갖고 왔다요? 응! 니 이름으로 따왔어? 몇 개? 한.. 한 여덟 장? 네! 없어요! 여덟 장 있다요? 왜 그거 바로 밑에도 있잖아! 아 이거 두 장 없어요! 아 이제 애들이 얘기라니까! 내가 따오머! 그러면! 내가 따오머! 그 대풍서 뺏겨드릴게요! 하하하하하하 너 씻을 줄 알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비누 씻어 하하하하 이제 속을 거 같아 비누라고 하면 여기 쌈장에 찍어서 만든 거야 응 그러면은 티온아 응 거기서 닫아줘 아 여기 나가서? 응 나가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닫아 오케이 이제 준비 다 해서 나가서 이제 꼽시다 티온아 어 떨어뜨리면 너 진짜 너도 알지? 너 진짜 너 너 진짜 너 너 떨어뜨리면 너 진짜 무조건 손절이야 잘 들어 일단 저기다가 올려놔 저것도 평상에다 일단 올려 알겠지? 이제 한 번 쉬어 잘 들으라고 지지배야 저거 저거 알았어 빨리 말해 말해 알겠지? 야 야 잠깐 잠깐 한 번 쉬어 한 번 쉬라고 나 들어 들 수 있는지 확인 부터 해 들 수 있어? 바닥 보고 가 니들 모델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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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라고 제발 내가 날라 틀어줄게 아 여기 도라방 길이는 있어요? 응 진짜? 누나가 들어줄까? 어디다 놓고 뭐 들고 오는 거 그거야? 김치야? 야 흘릴까봐 고작 들고 오는 게 잠깐 김치였어? 흘릴까봐 흘릴까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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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 여기 놓으면 됩니다 여기다 놓으세요 됐습니다 감아줬구나 내 보물 1호야 감아줘 와 여러분 여기는 항우포차예요 여기는 제 야외에서 먹방을 하는 지금 봤어 이제 봤어? 우와 여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맛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불을 키는 거야 우와 이렇게 야 앉을돼요? 네 앉아도 됩니다 언니가 분담 주시면 할게요 일단 뭐 할 건 없고 이것만 켜두세요 그냥 켜두세요 그냥 켜두세요 이제 고기만 드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먹는 게 또 기가 막히거든요 저 각자 주량이 다 어떻게 되시죠? 저는 형제만이 누구냐에다가 뚫려요 아 아 밤에 되면 한 잔 먹고도 차고 맘에 안 들자면 정신 바짝 달려도 집에 가요 너는 희연이 얼마나 먹어? 나 그냥 나도 내가 두세자? 두세자 오우 완전 좋네 오우 완전 좋네 오우 완전 좋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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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